불면증에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 초방전화 한번 잠깐 볼게요. 불면증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테리오일, 호바골든, 하이피리콘, 선플라워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물론 칼렌출라 쓰셔도 괜찮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는 선플라워 오일을 추천합니다. 피부 호흡을 도와주니까요. 전신 매뉴얼 테크닉 하실 때 호바골든, 하이피리콘, 선플라워 오일을 각각 15ml씩 브랜딩하시면 보통 체중이 한 55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총 45ml, 토탈 한 45ml 정도 캐리오일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화이트 그레프프로하이 두 방울 브랜딩하고요. 수면 호르몬을 촉진해주는 에션셜 오일이에요. 향기를 맡으면 졸리잖아요. 수면 호르몬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특히 불명칭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라벤더 도방울, 불가리아 라벤더도 수면 호르몬을 가지고 있어서 잠을 잘 오는데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불가리아 라벤더 대신에 희소업, 희소업 에션셜 오일을 추천합니다. 희소업으로 대처해서 브랜딩을 하시고요. 카우말로만도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에션셜 오일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쓰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콜트젤 호르몬이 많이 상승하게 되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프랑킨센스 에션셜 오일도 두 방울, 두 방울, 두 방울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에션셜 오일들입니다. 이렇게 브랜딩해서 한번 전신관리 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100ml 공병에 브랜딩해서 바디올로 쓰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호호바 골든, 호호바 골든 30ml, 하이피리쿰 30ml, 선플라워 오일 40ml를 100ml 공병에 담으시고 화이트 그리프 프루트 7방울, 불가리아 라멘다나 또 희소비일 경우 선택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8방울, 카우말로만 8방울, 프랑킨센스 7방울을 브랜딩해서 아침 저녁 샤워하고 물기가 있을 때 바디오일로 물과 함께 섞어서 발라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욕질을 만들고 싶다, 불명증이 있는 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10ml 공병에 10ml 갈색 공병입니다. 갈색 공병에 화이트 그리프 프루트 25방울 브랜딩하시고 불가리아 라멘다나 또는 희소불,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희소불 25방울 브랜딩하시고 카우말로만 25방울 브랜딩해 주시고 프랑킨센스 25방울 브랜딩해서 잘 혼합하셔가지고 입욕하실 때 와인 10ml에 8방울 떨어뜨려서 따뜻한 욕조에 부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입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